자연을 보고 싶다는 유치님들에 따라서 오레아 비치로 가서 바다를 찍어서 보여드려요. 오레아 비치는 오클랜드 북쪽에 있는 비치로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한국사람들도 많이 살고 관광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와요. 봄이 되어서 모텔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들도 즐겁게 바다를 감상하고 있답니다. 날개를 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날개를 펼치는 사진도 찍어보고 있어요. 오레아 비치에 오시면 맥도날드와 중국 가게와 많은 가게들을 볼 수 있어요. 일요일에는 패밀리 마트로 하는 아주 좋은 시장이랍니다. 바다가 너무 좋지요.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시러 뉴질랜드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직은 봄이라서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진 않지만 여름이 되면 들어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해수욕을 한답니다. 남태평양의 바다는 늘 바다보는 바다는 좀 더 파란 다이아몬드 빛깔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들도 열심히 놀고 배구도 하는 상상을 하면서 즐겁게 바다를 즐겁게 바다를